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여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앵콜! 앵콜! 푸슈!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강단한 내용의 노래입니다. 그러면 공술의 공술인가요? 빈손으로 왔다 빈손! 원래 우리 선생님께서 세 곡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. 두 곡만 하시고 가신다는 거 제가 한 곡만 더 해주셔야 하고 애교 좀 피웠더만 그래요. 구별을 위해서라면 한 곡 더 하겠다 하셨습니다.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스라이브!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. 휴대폰에 꺼내서 유튜브 시청이 가능합니다. 예스라이브 꼭 들어가 주시길 바라고요. 우리 김아준 선생님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빈손으로 갑니다. 자 빈손으로 갑니다. 빈손으로 갑니다. 예시만 농구로 갑니다. 우리 김아준 선생님의 강화 aparecer 갈 곳은 어디야리 그것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고 있나 올 때도 괜찮은데 할 때는 가져가랴 누가 허무한데 높지만 우리 놀아 100년도 살면서 천만 년 살 것처럼 준비만 하는구나 어허허허 자기도 모르면서 누구를 안다 하리 인생은 빈손인걸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마음을 비워버려 어차피 우리 빈손 1, 2, 3, 4, 5, 5, 6, 7, 8, 9 올 때도 비춰진대 할 때는 가져가랴 모두가 험한데 욕심만 부리로라 희망도 살면서 천만 년 살 것처럼 준비만 하는구나 어허허허 자기도 모르면 있으면 누구를 안다 하리 인생은 일손인걸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마음을 피워버려 어차피 우린 빈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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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선생님 조심해서 가세요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자 올해 지금까지의 김하정 가수님의 목소리로 야생마도 들어보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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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